안녕 들어오나? 나 왜 이렇게 화면 어둡지? 어? 댓글이 없어졌어 기다리면 될거야 안녕 안녕 오랜만에 달라 저희 지금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 도쿄에요 도쿄 어 나 이제 떴다 지금 막 도착해서 호텔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 캐리어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방으로 가는거 다 틀어봐 아무도 각자 방으로 가지 못했어 내가 달라 하고 싶다 쉽다고 했어 달라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뭐하는거야? 여러분 오늘 정월대 보름이에요 맞아요 오는 길에 멤버들이랑 잘 갔어요 잘 갔어 세모언니 안나와 예뻐 내가 나오면 뒤에 안보여 뒤로 올래? 그냥 랩 떠도 될거 같아 왜 이러메일 아 아 나 팬분이 공항에서 주신거 오면서 봤는데 그 호두랑 호두 이렇게 까는거 있죠? 아 부럽게 너무 좋아 대방아 진짜 세모언니 팬답다 근데 대방인거 뭔지 알아? 문옥약이야 저희 이번에 각방이에요 맞아요 이 방 누구건지 맞춰봐 맞춰봐 누구 방 할래? 박지원이 발갈과자 이래서 그래서 여기 서연이 방입니다 맞아요 저 방입니다 어? 이 서연 방에 박지원 과자 부스럭이 떨어진다 하트 만들어 하트 좀 만들어주세요 야 채영아 너 서연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게 어때 나 서연이랑 이어질 것 같지? 뭐야? 아니 서연이 너무 최대 피해자 아니야? 지원이가 있는 채영이처럼 해봐 오 됐다 언니 나방 딱히 나비도 아니고 나방이라 최대 피해자 이서연 다들 비행기에서 뭐했는지 채영이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하세요 네 블랙 밀러 그게 딱 비행기에서 보기 좋아 한 편씩 끊어줘서 맞아 맞아 세븐틴 어게인 어? 재밌어 미국?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못 봤고 중간까지 밖에 못 봤어요 지선이는요? 애니 봤어요 오 무슨 애니 보셨나요? 장송의 프릴 애니랑 던전밥이요 던전밥이요 던전.. 이름 던전밥이요? 어 뭐야? 저는 천리와 초콜릿 공장 봤어요 그 영화 있는 거 오영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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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영화가 있는 마이크 지연이는 지연이는 저는 기내식 마이크요 어? 맞아 오늘 기내식에 낙지 덮밥이랑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스테이크 시켰는데 오랜만에 스테이크 시켰는데 아니야 그래서 지연이 밥 먹고 뭐 했어? 저 사진도 찍고 노래도 듣고 나 브이로그 찍고 싶어 찍어 앨범 브이로그 지금 이 영상을 담아볼까? 브이로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근데 옥이 안 물리게 해줄 수 있어 혹시 나만 그래? 나는 브이로그 오프닝 영상만 15개 있거든? 야 진짜 이번엔 찍는다 마음먹고 여기 일본만은 비행기에요 아니 나 일본에서 끝! 인트로 없어 그냥 일본 도착해서 바로 밥이야 시작해서 이제 끝이다 이 영상이 그래서 나경이는 뭐 했어요? 자고 먹고 다시 잤어요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오늘 좀 맛있더라고 맛있었어 배고프네 저는 저도 오늘 스테이크 시켰는데 잘랐는데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어머 너무 좋아 나는 피 나오는 거 잘 못 먹어 겉에만 잘라서 먹고 그런 사람 있어 우리 어머니 같다 속에 빨간 거는 안 먹어 징그러워서? 날 것 같아? 괜찮아 그리고 나 그거 봤어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? 일본 일본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지원이는? 나 그냥 잤어 계속 진짜? 나 진짜 계속 잤어 한 번도 안 깨고 그거 옆에 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한양 가두기 신기해 진짜? 나 안 올렸어 난 오히려 샤니가 먼저 딱 올렸는데 응 좋아 옆사람이 보이니까 불편할까 봐 이렇게 올려주는데 얼굴 보고 권영이 얼굴을 쳤대 어떻게? 근데 이거 치는 게 아늑해 응 그래잖아 그래서 치게 돼 아 그래? 난 한 번도 안 쳐봤던 거 같아 진짜? 이게 약간 뭐랄까 내가 먼저 못 치겠어 아 진짜? 혹시 기분 나빠할까? 야 너 운다 너 어디서 해? 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나는 뭐 한다 하고 돌리는 거 뭔지 알아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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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거 한 번에 성공한다를 걸고 했는데 바로 됐어 해봐 해봐 난 플러버를 사랑한다 이거 해봐 아니 플러버 왜 걸어 아니 왜 그래 나 빠른 오늘 한 번에 물병 세우기를 성공한다 뭐야? 아 진짜 재미없다 하나 둘 셋 청하야 재미없게 재미없어 나가세요 진짜 편집 딱 하고 뭘 편집이야 아이빈 씹이야 아이빈 씹이야 아이빈 씹이야 아이빈 씹이야 아이빈 씹이야 나 모습 미안해 언니 좀 더 마셔야 되나봐 아 뭐하냐 나는 오늘 지원이를 때리지 않을 것이다 원래 딱 나는 오늘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먹을 것이다 해봐 해봐 나 그냥 배고프잖아 해봐 되면 어쩔 수 없어 아 망했다 다이어트 나는 오늘 룸서비스 먹을 것이다 나는 어느 회원이랑 룸서비스를 먹을 것이다 나는 박주환 방에서 룸서비스를 뺏어 먹을 것이다 아 꺼져 미쳤나봐 미쳤나봐 언니 누구 초대할 거야 빨리 빨리 지원이 배고프면 지원이가 지원이 배고프면 지원이가 나 그냥 걸어야지 뭐 걸어야지 뭐 걸어야지 나 노지상 튄다 저 오늘 게임할 거예요 니 입살고 있잖아 그거는 나 니 톨떨어도 제거 아니야 뭐 걸지 게임을 열팡한다 난 오늘 송아영을 때릴 것이다 야 얘 왜 이렇게 똑똑하냐 민지원이랑 맞짱 간다 맞짱 간다 그 뭐라 해야지 몸 다툼을 한다 이 라이브 끝나고 나경아 머리카락 그렇게 들고 할 거야 이 라이브 끝나고 못된 말 한 멤버들 집합시킨다 박지원 아 진짜 웃기나 기가 쪽쪽 빨리는 관계로 전 들어가보았습니다 야 다같이 마무리 하자 그럼 그거 딱 한 번만 해보자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를 지금 한다 리더 굿다 자 부리더 불캡틴 마무리를 한다 자 엑스리더 자 엑스리더 몰라 원래 지원언니가 리더였어요 우리 7년동안 얘기 안했어 언니 그래도 꽤 했어 유리구두 준비하는 내내 하지 않았어 대표님이 제일 말 안들어서 시키지 않았어 마디야 지원언니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리고 그 윗사람들도 제일 맏언니가 하는게 낫다 라고 해서 근데 언니가 된게 진짜 현명한 선택이었어 빨리 할 수 있어 말 안하고 했잖아 말 우리 이거 성공하면 한 명씩 나가기 어 괜찮다 난 성공한다 너 meant 야 야 나의 순대로야 근데 얘 방이잖아 나 나가야돼 나ają 나도 나가야 돼 아 plusieurs 나 성공하면.. 그러면은 이거 내 핸드폰인데 간다! 간다! 다음! 아 역시 이대로! 진짜 된 거 아니야? 어떻게 주먹만 해? 어? 완전 될 거 같아 하지 말아봐 절대 안 될 거 같아 이거 채우 언니 뮤기인가? 잘 잡는다 엑스리더! 야 다 나가! 언니가 지금까지 하자 자 자 얘들아! 지팡! 아 진짜! 지금까지의 프로듀스 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진짜 어 어 네 오 오 안녕 아 아 언니 아 아 아 아 아 아 니uchi 아 혹시 아 오